파는 물건 10미리탄 있어야 된다 10미리탄 아... 10미리탄 없네 또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와야지 10미리탄 있겠네 식물성 수지 없나? 너 혹시 그거 팔아? 너 혹시 재료를 좀 사고 싶은데 목발 표시등 도료분무기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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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진 깡통밖에 없고 어제 사셨다고? 그래? 그럼 빨리 얘기를 해 주지 그러느냐? 어쩐지 어제 샀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자 이제 갈까? 수도 황무지 어제 탄이랑 재료도 다 샀다고? 그렇군 그래 내가 그렇게 꼼꼼한 성격에 저런 걸 안 갖고 왔을 리가 없어 내가 태어나서 잘하는 곳 태어나긴 밖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볼트 101로 가겠어요 내가 탈출하고 나서 처음 들어가 보는 거지 두두둥둥둥 고맙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열었다 이제 아만다를 만날 수 있나 그냥 아만다 맞나? 얜 뭐야 어제도 찌그러져 있더니 어? 열린 건 다 될 수 없네 아 만약 95%면 5%만큼 빗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고매즈 고매즈 아 우리는 모두 약간의 단지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안전하게 아마라가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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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그녀는 그저 그저 저녁 여기 저녁 저녁 여기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빠르게 너와 아버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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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이미 살아있지 어 뭐 그날 우리 아빠가 모든 사람의 인생은 아 우리 아빠 죽었구나 아 아 맞네 만난지 어 아빠 돌아가셨지 아 아 아 이건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은 능욕하는 건데 이건 엔클레이브한테 그 정화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자폭했잖아 그럼 드려 보내주세요 해야할 일이 있어 안그러면 당신 당신 날 도와줬다 하더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군 아 이건 그러면 말로 꼬시자 정말 도와줬다 아 아 이번엔 눈감아 주겠네 자 왜 반란자들은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죠 아니 그들은 떠들끼리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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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의 볼트에 목표가 그거였잖아 인류의 존속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과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과 계속 이걸 폐쇄를 해서 인류를 존속시킬 애들하고 싸움이 붙은 건가 정확히 모르겠다 알아봐야 돼 간단하게 목표는 깨졌잖아 인류를 보존할 수 있는 아무도 못 나가야 된다는 그 목표 자체는 깨진 거지 얘네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한 명도 여기서 나가면 안 돼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혹시 이상한 바이러스가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아버지가 나가면서 이 난리가 된 거거든 그리고 얘는 얘도 같이 따라서 나갔고 그러니까 두 명이 나간 거야 거기서부터 벌써 이제 이 볼트의 목표가 다 깨져버린 거지 그렇게 나갈때 내가 오버시어를 안 죽였었지 아마타의 아버지 아 내가 죽였었나? 기억이 나질 않아 내가 죽였었나? 이상하다 이상하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시에라 26,690 한 번째로 고맙다 정말 시엘일 수도 있어 정말 근데 그거 아나? 연예인들도 아프리카를 가끔 볼 거 아냐 보는 사람 있을지도 모를 거 아냐 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내 방송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시엘이야 탈주 닌자야 고맙다 터널 스네이크 맨 왜냐면 우리는 정렬해 어? 야 너... 나... 내 동기인데? 뭔 일이오? 뭔 일이오? 뭐야 저거? 오피셔? 어... 반란자들에 대해 말해줘 어... 반란자들에 대해 말해줘 심장마비를 죽었나보다 심장마비를 죽었나보다 그러면... 그럼 이만 그러면 이제 반란... 반란쪽을 말... 아... 맞다 봐야 되는데 야 프레디야 너 이 새끼 어디 갔어? 적금 불가 적금 불가 에이 더 조심해 기다리시오 세부... 지도를 봐야겠다 상세지도 어... 여기야 반란자들에 대해 말해줘 잠깐 기다리시오 반란자들에 대해 말해줘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모든 것을 죽게 된다고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싸우게 된 거구나 벅스? 파이어스? 컨퓨션? 파닉스? 너와 아버지가 모든 일을 시작했어 어... 어... 어른들은 위쪽에 있고 서로 총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 제니스가 죽었네? 이 아줌마 나한테 처음에 시 써줬던 아줌마 아니니? 이 아줌마가 줬던 시 나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 그 시가 회색 벽 단단한 강철 질식 비난 어두컴컴한 지하에 무언갈 찾아 헤매는 손들 엄마 아빠 나는 죽은 건가요? 이거 내가 아직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저 아줌마 아니냐? 저 아줌마 저 아줌마 어? 생일파티 했던 곳이 바로 여기지 어? 생일파티 했던 곳이 바로 여기지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도를 봐야겠는데 반대쪽으로 가야되네 반대쪽으로 가야되네 아 그거는 베아트리체가 준거야? 그렇구나 다 이상해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아 너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안 도와줬지 너네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안 도와줬지 아 맞다 너네 엄마가 나 때문에 죽었지 아 맞다 아 그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미안하구나 어 어 어떤 도움 어 어떤 도움 어떤 도움 어떤 도움은 생각나요? 너는 떠났을까? 너는 떠났을까? 죽음. lies. 그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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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 있으니까 함부로 여기 못 오는구나 그 전부 그 전부 그 전부 무슨 말이야? 이 철도 이 전부 저와 그 전부 이 전부 저와 그 전부 왜 여기 뭐라고 이 내 너의 이와 볼트에서 무슨 일을 하지? 만일 그 아 바버 아니 하지만 그 알 바버 알았을까? 나는 바버야, 알았지? 이것은 좀! 나는 바버야, 바버야! 어떻게 생각하지? 뱅이 될거라고? 뱅이 될거라고? 뱅이 될거라고? 바깥세상에 얼마나 지랄같은 레이더 깡패들이 있는지 넌 알 수 없을까? 언젠가 내가 바깥에 생각하는 소문은 땅뚜러지에 한 끼 식사가 될거라고 장담하지 어 이렇게 하자 네... 그럼 우리 어디서 나갈거야 볼트에 갇혀있었던 젊은이들은 밖으로 나가는걸 원하는구나 헤어스타일을 바꿔두를 오케이, 잠시만 스탠리의 스탠리에게 말했을때 리액터에 흘러가게 된거에요 너무 많이 안나와 아직도 안나와 하지만 항상 걱정하고 뱅이 될거에요 좋아 그렇다 진짜 헤어스타일을 막아줄래? 하하하하하하 아 됐어 됐어 선택의 볼트의 101을 파괴하십시오 그러면 얘네들은 다 죽는거 아닌가? 왜 내가 널 도와줘야 되죠? 버치? 왜냐면 너는 항상 좋은거였어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아마타에게 도와줄게 아마타에게 도와줄게 아마타에게 도와줄게 내가 얘를 도와주는걸로 일단 가서 그러면 얘는 평생 공짜로 나한테 지금도 공짜로 머리 스타일을 바꿔줬어 클래스룸 두군데 길이 있습니다 여기 한군데 더 있고 클리닉 아마타! 내 사랑! 내 사랑! 내 메시지를 받았고 진짜 돌아왔어 네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왔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떠들더군 넌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 마타 넌 내 생명의 은인이었어 떠나야겠지만 여긴 내가 자라왔던 곳이야 카우스는 없지 여기가 날아버지 여기가 날아버지 그 밤에 죽었고 내 아버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억양이 귀엽지 않아 영국 발음이었다면 훨씬 더 여성스럽고 귀여웠을텐데 우리의 생명을 다 믿었고 우리의 삶을 다 믿었고 그 밤에 월리의 아버지가 말했을 때 너와 아버지의 아버지에게 전달을 없애때 내가 볼트가 열려야 한다고 볼트가 열렸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어린이의 은인이었는데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려 했고 그 상황이 죽었고 그 상황이 전달을 지켜냈어 그 상황이 전달을 지켜냈어 그리고 그 상황이 전달을 지켜냈어 그 위험은 우리의 전달을 지켜냈어 우리의 모든 결정을 지켜냈어 오버시어가 권력으로 미쳤나 할 때 같은 글을 멈춰야 된다는 소리로군 오버시어는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그런다는 얘기야? 뭐, 근데, 그는 또... 우리의 외국에 대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동일한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엔... 너와 아버지를 떠나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왜 오버시어가 이러지?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어... 옳은 소리야 내가 볼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군 난 스피치가 백이라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와 경비원들을 말릴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더 나은 세상... 어... 그거 좋네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알려준다 너는? 아멘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는 그냥 듣지 않는다 그는 그냥... 근데 너는 사실 밖에 있었어 그래서 너는 첫 핸드폰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마타 내 얼굴을 봐봐 난 폭력 스타일이 아니야 눈 쪽 찢어져가지고 이게 웃어봐 바로 마시마루지 말로 끝내겠다 너네 아버지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어 잘 모르겠어 아마... 너의 시간을 안쪽으로 가르쳐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 난 폭력을 정말 증오하는 남자야 자 그럼 오버시어를 만나러 가야 된다 오버시어가 있는 곳으로 가자 매니저 주세요야 안줘 26,695번째 고맙구나 오버시어 오버시어 아 총을 들고 있다 그렇지 총을 넣자 오버시어가 오버시어가 어딨는지 어 저쪽에 있네 양하꽃미나마 26,696번째 고맙다 당신은 오버시어 왜 그냥... 당신과 얘기해 주지 않지 모르겠네 어 근데 이게 머리가 좀 많이 반란자들에 대해서 말해줘 이게 그냥 한 장면이 되어있어 모든 학생들은 그 벌럭을 떠나고 그 벌럭을 떠나고 우리의 물칩은 지금 꽤 질겨진다 근데... 넌 공돌이구나 좋아 일단 내가 오버시어를 만나겠어